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조영성입니다 자 고위학평 세계사 우리가 전범위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순응적으로 예측을 한다 그렇다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내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개념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건 이거는 뭐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자 플러스펜이나 형광펜을 딱 준비하라고 선생님이 밑줄 해라 라는 그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다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념을 딱딱딱 확인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자고 뭐 문제를 보면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 정리가 되기는 힘들 거야 그리고 세계사라는 감옥 자체가 어떤 고차원적인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어떤 쭉 나열된 어떤 지식들 왕조에 대한 내용 나라에 대한 내용들 또는 또 어떤 왕에 대한 내용들 또는 시대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런히 잘 정리가 되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안 돼버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게 돼버리지 그러다 보면 개념이 이래되는 게 아니고 막 섞여버린다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아 들어본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 확실하게 답이 확신이 안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찍는 듯한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가 있어 자 이건 당연히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야 알겠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자기가 고2 내신으로서 세계사를 했다면 한 번 쫙 정리를 해보면 아 고3 때 내가 이 감옥을 내 선택 감옥으로 몰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고3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고2 세계사를 한 번 쫙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신도 잘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딱 형광펜을 가지고 선생님이 밑줄을 하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또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필기할 거 딱 체크할 테니까 그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한 번 쫙 이거 마무리 나가도 하자고 자 빨리 한 번 쫙 스피디에 그냥 가보도록 할게 1번 문제부터 한 번 가보자 신석기 시대의 탐구 활동을 물어보고 있다 신석기 시대 거기다가 밑줄을 딱 해놓자 자 시리가 딱 나왔으니까 시기를 잡으면 되겠지 주거생활 신석기 주거생활이니까 움집 될 수 있겠지 구석기는 뭐니 막집 동굴 이런 거 아니었나 그치? 그 다음 경제생활 우경의 보급과정 우경이라는 건 소를 박갈이 이용하는 거야 이것이 처음으로 이루는 건 우리가 철제 농기요가 사용되어야 된단 말이야 중국사로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에 가서야 가능해지는 거라고 보일 수가 있다고 따라서 우경은 철기야 그 다음 신앙생활 엘리미즘 토테미즘 우리가 농경과 정치학에 따른 이런 신앙의 의미 신석기 때 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빌랜드로프의 비너스 자 밑줄 하자 이 빌랜드로프의 비너스는 하나의 다산을 상징하는 구석기 때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신석기에 대한 내용은 답은 2번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유물 가 가 이거 뭐니? 갑골문자지 자 갑골문자를 남긴 거 하니까 뭐가 도둬니? 상 그치? 그 다음에 나 나는 바로 인더스 문명의 기념인장이다 말이야 인장 기념인 기념은 빼고 인더스 문명의 인장 도장이야 상용문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가를 가지고 뭐냐? 황하 나를 가지고 인더스 잡으면 되겠지 자 1번 길가메시의 서사시 어디야? 메소포타미아지 2번 아리아인의 침립으로 파괴되었다 바로 뭐냐? 이것이 인더스 문명 아니야 3번 모헨 조다로 하라파 바로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 될 수 있겠지 답은 3번이고 태양실라 하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지구라트 신전 나오는 것 자 우리가 지구라트 이것도 메소포타미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답은 3번 될 수 있겠네 그 다음 3번 문제 자 이건 상당히 괜찮은 문제야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순응적으로도 똑 나올 수가 있으니까 로마의 어떤 변천과정 물어본다고 자 벌족파 누구누구누구 그 형제들 형제 밑줄 해라 추진하는 개혁은 우리 벌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우리의 토지를 평민들에게 주어 자영농을 육성한다 하니 자 토지를 평민에게 주어 자영농을 육성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이 형제 개혁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 되어버리면 우리의 밑줄 해라 라티푼디움을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자 라티푼디움이란 대농장 경영이야 이 라티푼디움 경영이 나오게 되는 건 뭐 전쟁 이후에 나오지? 포에니 전쟁 이후에 자영농은 몰락을 하고 그리고 많은 속주에서 노예들이 공급되게 되고 그 노예노동에 의한 대농장 경영이 라티푼디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자영농 몰락은 바로 중장보병을 근간으로 했던 로마의 군사력의 약화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대농장 경영에 대해서 개혁을 추구했던 형제 고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될 수가 있다고 지금 가하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나와있고 나 우리는 그의 업적에 경영을 표한다 그는 안토니우스와 클리오파트라기나 군을 격퇴한다 악티온 해전이 될 수 있겠지 그리하여 우리는 그에게 조놈자라는 아우고스투스의 칭호를 줬다 하니까 그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야 바로 2차 삼두정치가 나오고 있지 그러면 지금 가하는 뭐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나는 2차 삼두정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 들어갈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호민관 제도는 바로 로마 발전 과정의 출발점이지 호민관 제도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루텐시우스법 이렇게 나아갔단 말이야 알겠지? 포일 전쟁의 시작도 가 앞이 될 수 있겠고 자 콜로라투스는 대농장경령이라는 점에서는 라티푼디움과 동일하지만 자 노동력의 원천이 이거는 노예노동이 아니라 부자유소장농 콜로누스에 의한 대농장경령이야 이거는 재정말기 때 모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의 실신은 앞에 내용이잖아 가 훨씬 앞에 따라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차 삼두정치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때 짱이 누구냐? 카이사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답은 우리가 4번 될 수가 있네 자 이거는 시험에서도 한 번쯤 꼭 나올 수가 있다 알겠지? 자 로마의 이런 발전과정과 항상 연동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리스의 민주정치의 발전과정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기억을 해주도록 하자고 알겠지? 4번 문제 자 나 세계사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평균 한 5번 문제쯤 나온다 알겠지? 특히 중국의 왕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동중서의 건이 거기다가 밑줄 쫙 할까? 그럼 끝났어 됐니? 흉노 공격 거기다가 밑줄 쫙 됐니? 오수전 밑줄 할까? 그럼 뭐니?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외 원정을 해 상당히 북쪽 서쪽 남쪽 동쪽 다 간다고 동쪽 가서 고조선 멸망시켜버리지 자 북쪽 가서 흉노 정벌하지 그 다음에 남쪽 가서 베트남 정벌하지 정벌하지 그 다음에 장건이를 대월제에 보내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대외 원정 그로 인한 재정적 어떤 군핍 부족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통제 경제 정책을 폈던 왕 누가 되나? 바로 한무제가 될 수가 있다고 자 지금 물어보는 게 한무제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특히 한무제는 동중서의 근위를 받아서 유교를 국교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1번 상앙을 등용하는 건 진시황제지 균전제 자 균전제 같은 경우에는 위진시대 때 나오게 되는 거고 조용조 마찬가지로 위진시대 때 나오게 되는 거고 삼성육부제도 이거는 수때 나와서 당 때 완전히 확립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한무제는 일단 국가에 의한 통제 경제 정책 균수법 평준법 안 나오면 뭐가 나오나 바로 소금 철 이거에 뭐? 전매제 실시 이것도 같이 해서 나올 수도 있다 알겠지? 같이 얘기해두자 답은 4번 될 수 있다 자 5번 어떤 두 종교의 공통점으로 본다고 자 고타마시타르타 밑줄 그리고 바르다마나 밑줄 자 고타마시타르타가 만든 게 뭐니? 불교고 바르다마나가 만든 것이 자이나교야 자 기원전 약 5세기 그 정도 생각해도 돼 자 그럼 일단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지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인해서 겐지스강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자 겐지스강에 정착하는 과정에 뭐가 만들어지나? 베다를 경전으로 하는 브라만교가 만들어지게 되지 그 결과 카스트 제도도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자 이런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 엄격한 차별 형식 이것이 당시 인도의 분위기야 이런 차별과 형식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범아일여 범아 바로 나로들에서 모든 것이 우주와 나는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 곧 하나다라는 건 뭘 강조하니? 평등을 강조하지 평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철학의 기조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 우파니샤드 철학의 움직임 자 이 우파니샤드 철학의 움직임으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자인학교 하나가 불교 자 그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평등을 강조하는 우파니샤드 철학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리 말하니까 답은 우리가 티글 15번 갈 수 있겠지 기억 브라마안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말하는데 브라마안은 카스트에 대해서 가장 높이 있는 애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아들이 폭넓은 지지를 할 수가 없고 아소카왕 뭐냐? 소성불교가 될 수가 있다 알겠지? 그 다음 6번 다음 작품은 신의 노여움을 산 라오콘 군상이지 두 아들과 함께 죽어가는 순간의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밀로이 비너스와 함께 이 시대 이 시대 어디냐? 바로 헬레니즘 될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가 조각을 가지고 그리스와 우리가 헬레니즘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 자 그럼 헬레니즘 시의 때 예술에 대해서 물어본다 자 1번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5번 우리가 크리스도교 공인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나오는 내용은 자 이거는 로마에 대한 내용이고 자 호메르스의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소피스 나오면 그리스가 될 수가 있겠지 따라서 헬레니즘 시대 때는 개인적인 안심 임명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철학 그래서 쾌락주의 에페크로스 검역주의 스토아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럼 답은 우리가 4번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7번 어떤 왕 교황 레오 3세와 로마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프랑크 왕국의 왕을 서로마 황제 제국의 서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하기로 한다 자 일단 프랑크 왕국의 누구를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야 자 그가 로마를 포함한 고대 로마 황제들이 지배하였던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교황은 왕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었다 바로 그때 왕이 누구냐 카를로스 대제가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왕조 그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한 카를로스 왕조 또는 카롤링거 왕조 이리 말하는데 그 개창한 애는 피핀이고 피핀 피핀 아빠가 우리가 메로빙거 왕조 메로베우스 왕조 이렇게 말을 해 그의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이고 이 마르텔 우리가 피핀 대제 이렇게 이어진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카를로스 대제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자 잉글랜드 정복과는 상관이 없고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한다는 건 우리가 카를로스 왕조는 우리가 피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상숭배 금지령 자 이거는 우리가 동로마 제국고 비단틴 제국의 황제가 하는 거지 비단틴 제국 그 다음에 스파르타코스의 난을 진압하는데 이건 로마에 대한 내용이 될 수가 있네 따라서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카를링거의 르네상스 바로 궁중학교 라틴 문화에 대한 장려 이게 나올 수가 있겠지 4번 우리가 5번인데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로빙거 왕조를 열었던 클로비스 그 다음에 마르텔 그 다음에 피핀 이 4명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됐지 시험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8번 약간 비한길의 내용의 애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 자 이 나라 이 나라에 대한 가장 큰 건 일단 이란 계통 거기다가 밑줄 하고 뭐라 칭하고 있니 안식국이다 라고 칭하고 있지 안식국이라고 불리였던 나라 뭐가 뭐가 될 수 있냐 파르티아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바로 동서교육에 딱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답은 쉽게 그냥 5번 가는데 약간 디안길의 애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 오리엔트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건 아시리아 자 그리고 유일신 요아 유대교 믿는다면 유대가 되겠고 알파벳 표음문자 하니까 페니키아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 하니까 그리스 아테네가 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답은 5번 9번 자 가의 무왕은 상과 싸워 이겼다 상이니까 바로 하상 그럼 그 다음 누군가 생각해보자 아들 성왕은 왕실을 안정시키고자 덕이 높은 자를 뽑아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럼 그 애가 다스리는 정치는 뭐가 되겠니 덕치가 될 수가 있겠지 자 그 가운데 주공은 왕실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였다 그리하여 주공의 아들 백검을 노예제우로 삼아서 상의 지배하려 했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했다 아 뭔가 쫙 주고 있는 거네 그지 아들한테 따라서 이 나라는 바로 주가 될 수가 있다 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니 바로 봉건 제도지 자 항상 이 주의 봉건 제도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 바로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하고 비교하는 게 꼭 필요하다 알겠지 차이점은 서양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가 쌍무적 계약이라면 주의 봉건 제도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큰 어이가 있는 거지 1번 한전제 2번 향거리선제 4번 황건적의 나는 전부 다 한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분석 갱류 이거는 우리가 신에 대한 내용이잖아 따라서 답은 3번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10번 자 가 유적을 가 나 유적을 남긴 건데 가는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론 신전이고 나는 로마에 있는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그러면 가는 그리스 나는 로마 가보자 인간 중심 합리적인 거 될 수가 있겠네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소피스트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소크라테스 가면 되겠지 그 다음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다 수용하는 건 로마 될 수 있겠고 실용적인 문화의 특징을 가지지 어디 많이 나오디 건축 토목 법률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세계시민주의 개인주의는 어디야 바로 헬레니즘이 될 수 있겠지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따라서 답은 5번 되나 자 그 다음 11번 어떤 국가 물어본다 교육체제는 기율과 육체적 강인함을 향상시키고 국가관을 중시한다 건강한 전사 밑줄 기르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여성도 공교육뿐만 아니라 남자와 거의 다름없는 밑줄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그럼 이렇게 딱 나아가는 모습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노예 그리고 반자유민 페리오이코이를 딱 다스리는 나라 바로 뭐냐 강력한 체력 국가관 뭐가 떠오르니 스파르타 지금 나오는 건 스파르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럼 스파르타에 대한 설명 참조의 도편추방제 그리스지 재산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 거문권 정치 솔론 이것도 그리스지 프레스야 전쟁 이후에 강력한 해상제국 바로 이것도 그리스지 미네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페리클레스에 의한 민주정치 발전 과정의 특징이지 이것도 그리스지 따라서 스파르타함으로 볼 때 오답이 전부다 그리스 아테네가 나와있네 따라서 아테네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답은 1번 되겠다 12번 자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법 대전 성 소피아 성당 군관구제 둔전병제 하니까 바로 뭐가 떠오르니 비잔틴 제국이지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밀라노 칭령 밀라노 칭령은 일단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루었던 크리스토교 공인이야 그 다음 메르센 조약은 칼루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상속 때문에 쪼개지게 되는 거야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쪼개지게 되는 것 자 메르센 조약 베르댕 조약 알면 되겠고 그 다음 왕의 길 왕의 귀 이런 감찰관 붙으니 그리고 역참 이것이 발달되었던 것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베르시아가 될 수가 있겠고 뚜루프아띠에 자 뚜루프아띠에는 바로 이슬람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유럽을 막아내었던 바로 카로루스 마르테엘에 의한 전투가 되겠지 그때 이슬람은 우마이야 왕조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비안틴 제국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 또는 그리스 정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정교일치 이런 모습이 또 단어로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정교일치 다른 말로 뭐라 하디 우리가 황제교황주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됐니 13번 어떤 제도 이 제도는 후한말 자전전란으로 유력 세력들이 고향을 떠나 타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향촌의 여론에 의하여 그 지방인재를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시됐다 중정관 밑줄 상품 중품 하품 나오겠네 몇품이야 삼품이네 중정관 삼품 하니까 뭐가 도리니 구품중정제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우리가 지방 세력을 중앙으로 끄집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그거 생각해두면 되는 거란 말이야 되니 따라서 구품중정제 실시 결과니까 1번 전제왕권이 강화되었다 자 지방 세력을 끄집어올리는 건데 2번 윤령체제가 확립이 된 건 당나라지 4번 호족 중심의 사회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이거는 한대 때 될 수가 있겠고 사계층이 성장을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춘추정국시대 때 제자백가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지 따라서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게 돼 문벌기족사회가 만들어진다 알겠지 자 이 문벌기족사회는 쭉 고고싱되어서 당나라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알겠지 따라서 답은 3번 4번이 아니고 3번이네 자 지금 잘못 봤어요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이 배는 모족이 사용했던 유선형 제작 가능성 9세기 10세기 뛰어난 항해수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지 바로 뭐냐 이 애들은 뭐라 부르냐 바이킹 바이킹의 어떤 그런 모습은 뭐냐 노르만족 자 그럼 노르만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훈족의 서지는 무엇 때문이야 게르만족의 이동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지 자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도 게르만족 때문이다 보면 되겠고 자 카노사의 구력 카노사의 구력은 1077년이야 그럼 몇 세기야 11세기잖아 시기가 맞지 않지 동서로 분열되면 되는 건 우리가 성상숭배 금지령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강조하고 있는 비단틴 제국가 반대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이간의 갈등으로서 동서 분열은 1054년에 이루어진다 이것도 11세기 때 이루어지는 거야 자 로마 조개 이동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는 이른네절의 침략을 그 당시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럼 각각의 지역이 그 침략을 수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안산이 나는 당중기야 중림치대는 앞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겠고 자 사기는 사마천의 사기는 한무제 때 그 다음에 양재의 고구려 원정 바로 수나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답은 4번이고 적극적인 한화정책은 북위의 교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4번 자 16번 어떤 문화 정복지역의 다양한 문화 융합 아랍 어 쿠란 나오니까 뭐가 떠오르니 이슬람이지 그랬더니 천문학 의학 발달 이루어지고 서유럽 르네상생양을 주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억 마바라타 이거는 뭐냐 굽타왕조대 산스크리트 문학이 될 수가 있겠고 엘로라 서쿨 사원도 바로 굽타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기억과 리얼은 굽타 그렇다면 아라베스크 기하학적인 문양 나올 수 있는 게 성상승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이 나오지 그리고 천일야와 하는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니언과 디건 3번 되겠지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은 상당히 시험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꼭 잘 알아두자 그 다음 17번 자 이 시기 9세기 말 견당사가 폐지되었다 왜? 당이 망했거든 됐니? 그래서 일본적 색채가 짙은 문화가 발달한다 일본적 색채 이걸 뭐라나? 국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수입되었던 대륙문화는 일본 고유한 문화에 동화되어 나간다 귀족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고유문자 가나 그리고 켄지 이야기 자 시기가 어떤 시대야? 해언 시대지 그럼 해언 시대는 봐라 앞에가 나라시대 그 다음이 가마코라 막부단 말이야 되니? 자 쇼토크 태자의 개혁은 645년 타이카 개신에서 딱 완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7세기경 야마토 정권은 4세기 아스카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1번 서기 고사기는 바로 해언 앞에 나라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언교 나오니까 답은 1번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나라하고 해언을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꼭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고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자 일단은 어떤 왕조의 특징이야 국적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외국에다 대 밑줄 빈공과 그리고 다 가보니까 다양한 종교 나오고 있지 되니? 백색 바탕에 갈색 녹색 청색 유학 바르는 것 이건 뭐라 부르냐 당삼체 되니?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당대가 될 수 있겠니 당대 문화는 뭐냐 국제적이면서 기적적인 거 아니야 따라서 답은 2번 될 수가 있겠니 되니? 자 19번 이 왕조에서는 모든 이슬람 교도의 평등을 내세워 모든 이슬람 교도의 평등 그럼 비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거지 네 원하는 거지 네 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비아랍인들도 아랍인과 동등한 쉽게 말하면 진정한 이슬람 세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 네 그리고 수도가 어디야? 바그다드지 그럼 수도 바그다드 딱 이걸 가지고 잡아야 되겠지 어디가 되겠니? 아바스가 될 수가 있겠네 네 자 이 아바스 앞에가 뭐냐 우마이야 아니야 우마이야는 이슬람 애들만 강조하지 아랍인 우월주의 아랍인 우월주의 아바스는 진정한 이슬람 세계 따라서 아바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정복지역의 수도교 건설 상관이 없고 3번에 사산조 페르시아는 정통 칼리퍼 시대 칼리퍼를 선출하는 것이 바로 그 시기지 3번 4번 그 내용이고 법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따라서 답은 우리가 1번 내용이 될 수 있겠네 탈라스 전투 당과의 비당길에 어떤 내용이지 탈라스 전투는 당과의 전쟁이었고 자 그래서 비당길에 대한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제지술이 들어온다 이렇게 딱 생각해두면 되겠지 됐니 자 마지막 20번 탑 문화유산을 남겼던 시기 인도의 상황 가보자 산치 대탑을 가지고 뭘 잡아야 돼 바로 마오리아 왕조 소성불교 아소카왕 됐니 그 다음에 나 아잔타 석굴사원이니까 바로 뭐냐 굽타 그래서 지금 가가 마오리아 나는 굽타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기억 간단한 미술은 바로 마오리아 굽타 사이에 뭐냐 쿠샨 왕조 때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소성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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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상좌부불교 될 수 있는 거니까 니은 되겠지 이슬람 왕조가 수립이 되는 건 바로 굽타 다음의 모습이야 따라서 만우법전 사쿤 탈라 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4번 갈 수가 있다고 자 이심 문제를 초스피드로 한번 쭉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가 그리고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순응적으로 어떻게 접근될 수 있겠다라는 거 설명했으니까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복습을 통해서 자 항상 이 세계사라는 건 암기 감옥이야 암기는 한 번 외우다 해가 끝까지 되지 않아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내신 대비라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즐거웠습니다